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케어스티인의 CR인 HPX-1 플러스에 대해서 장비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. 장비는 고해상도 모니터, 그리고 컴퓨터, 그리고 CR 장비인 HPX-1 플러스 본체가 있고요.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플레이트, 이미지 플레이트를 플레이트 형태에 사용할 수 있는 피더와 카세트 형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카세트까지 총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